적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마침내 조조가 후퇴를 감행하는데 조조를 엄호하면서 자기 말에 타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 어떻게 내가 너를 희생시키고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천하의 저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없으면 안 됩니다. 조홍은 조조를 말에 태우고 필사의 후퇴를 감행하게 되죠. 만약 이때 원소가 조조와 함께 진군했다면 이렇게 되니까 수비대의 병력이 분산되겠죠. 그 강력한 손견의 부대가 남쪽에서 진군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낙양이 비었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대권을 꿈꾸잖아. 그놈의 원수리가 이 아저씨가 대권이라서 집안 세력이 둘로 갈린다고 너 구경만 할 거냐? 그러면 수도를 합력하자고 가야지. 조조가 혼자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산이 됐죠. 동타 휘하의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손견 쪽으로 가지 않고 아마 조조는 그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맹장 서양의 대활약으로 조조와 손견이 다 패합니다. 그러면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각색했느냐? 먼저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교묘하게 바꿔요. 이게 이제 완전히 역사 왜곡인데 부가 설명으로 호흡을 끊지 마라. 이게 각색의 법칙, 선동의 법칙, 돈 버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잘하면서 당신을 왜 안 해?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딜레마인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몰라서 못하는 놈보다 알면서 안하는 놈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역사가로서의 양심을 지킨다고 맨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돈도 못 벌어. 더 나쁜 놈대. 더 바보 같은 놈대. 이럴 때마다 참 고민이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여기서 참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이건 정말 나관중의 유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호로간이 낙양에서 50km밖에 안 돼요. 나관중이 전투 공간을 확 좁혔잖아요. 그런데 소설에서 교묘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호로간에서 낙양과의 거리가 2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아리, 서울역 이렇게 다 바꿔놓고는 서울에서 미아리까지가 200km 서울역에서 중앙청까지가 150km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숫자로 늘려버려요. 도대체 왜 이래? 이게 미아리, 서울역 그러면 사람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건 좋은데 왠지 전투가 이게 또 중대적 심했나? 연대 대대규모 전투 같잖아요. 스케일이 좁아진다고. 그러니까 압박감은 그대로 살리고 갑자기 숫자를 팍 늘려가지고 스케일 큰 전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랬지만 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거 따지냐고. 미아리, 서울역이 주는 긴장감은 그대로 살리고 숫자로 벌려서 스케일도 넓힌다. 진짜 천재야. 자 다음 비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소설에서도 다른 사람은 꿈쩍도 안 하는데 조조가 나가서 나가자 싸우자 라고 설득하는 장면은 그대로 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왜 나가자 하는 공격의 이유인데 정사에서는 원소야 원술 봐라. 네가 대권을 바란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식으로 간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소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명확하게. 명확의 법칙. 소설에서 조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군이 이미 낙양을 점령한 상태에요. 동탁은 지금 장안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완전히 기회다. 이때 승세를 타서 추격을 해야 된다. 동탁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이거 진짜 사실 실제 전쟁 사회에서도 엄청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뭐 여진족 공격했다가 도망갈 때 조선군이 추격해 가려다가 뭐 이런저렇게 안 가면 조정에서 난리가 나요. 그때 추격했으면 다 잡는 건데 그랬으면 뭐 청나라도 없는 건데 임진외란도 안 일어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은 보편적 진리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단순 명확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바꿔요. 그러자 원소가 우물쭈물합니다. 아 뭐 병사들도 지쳤고 원래 전쟁에서는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자 조조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죠.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는구나. 임진외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병자호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때 그냥 이거 한 방만 쳤으면 이러니까 감동이 뭐 여기서 또 하나의 경우 전술, 작전 이런 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 아는 상황에 대입해야 한다. 제가 지금 사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투 때문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저희도 방송 많이 하는데 요즘 이슈가 이스라엘이 왜 가자지구에 진입한다 진입한다며 진입 안 하냐 그리고 폭격만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미국 입장은 이렇고 유럽 입장은 이렇고 이스라엘 입장은 이렇고 하마스 입장은 이렇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천천히 들어가면 그럼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플랜 B를 어떻게 돌리느냐 플랜 B를 돌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어쩌자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복잡해요 귀찮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미국이 막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미국 탓입니다 미국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거고 NO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가전 들어가서 사고 났어요 미국 탓입니다 끝 명확하잖아요 아니 뭐 이런 거 시가전 와 거기 지금 지하터널이 몇 개인데 시가전에 들어가는 이상 죽음입니다 그래서 뻥만 치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잖아 명확하잖아 선명하고 부가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전쟁 참 쉽죠 이 말 하다 보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 부가설명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작전은 단순 명확해야 된다 이건 명장들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전쟁사의 철칙이고 금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는데 이게 작전을 실행할 때 행동과 실행 단계에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작전을 수립하고 전략적 상황을 판단해서 전략적 상황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단순화하고 참모와 지휘관의 아이큐를 낮춰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진짜 전투 장면의 디테일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사에서 서영은 조조가 변수를 건너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호로간과 변수 사이의 평지에서 요격합니다 기병은 평지에서 최고 위력을 발휘합니다 더욱이 조조가 변수를 건넜으니 배수진을 친 상태가 되죠 이걸 노린 겁니다 실제로 조조는 이 전투에서 두 번 죽을 뻔하는데 첫 번째가 조홍이 나는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뭐 있어야 된다 이 했던 조조의 말이 화살에 맞는 그 순간 두 번째가 이제 그 조홍의 말을 태워서 도주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변수에게 막혀요 당시 강물이 불어있었다는 거 봐서는 서영이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조홍이 강을 뒤져가고 어디서 배를 구해와서 배를 태워서 변수를 건너서 탈출하게 됩니다 연희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연희가 제일 좋아하는 작전 매복이죠 도망치는 동탁을 조조가 추격합니다 병사도 무려 만명입니다 그러자 동탁의 모사 이유가 꾀를 냅니다 지금 조조군이 성급하게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산악지역에다 병사를 매복시키자 그리고 조조군이 오면 일단 선두부대를 통과시키고 중간 이상 온 다음에 동탁군이 뒤로 돌아서 조조를 칩니다 동시에 매복했던 애들이 공격을 하면 조조는 앞뒤에서 적을 맞아서 완전히 포위되게 됩니다 짜자잔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때 도망치던 동탁군을 돌려서 조조를 치는 장수가 당연히 여포입니다 그러자 조조의 주력과 동탁의 여포군이 맞서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전투가 그 삼국제 전매특허 1대1로 진행이 되죠 여포가 나왔으니까 조조군에서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우던이 나옵니다 그래서 붙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넘버2가 나가야 되죠 하우연이 나갑니다 다시 한쪽에서 곽사가 등장합니다 넘버3 조인이 나갑니다 이렇게 돼서 지난번에는 관우장비 유비가 여포하고 3대1로 붙었는데 지금은 하우돈 하우연 조인이 여포 이각 곽사와 1대1로 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뻔하지 뭐 밀려요 이래서 조조군이 패전하고 호텔을 합니다 밤이 돼서 야전에서 밥솥을 걸어놓고 밥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매복했던 동탁군이 습격해 옵니다 이때 지휘관이 서영입니다 이쯤 되면 전투와 작전의 권력은 다 짜졌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작가가 신나는 거죠 큰 그림은 다 그렸으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신들린 듯이 각색하면 됩니다 조조가 매복되니까 마구 도망칩니다 서영이 쏜 화살에 맞는데 정사에서는 많이 맞지만 이때는 조조가 어깨를 맞습니다 그래도 조조는 튑니다 삼국지를 보면 조조는 튀는데 또 일각이 아니죠 나중에 적벽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맞잖아요 고우영 삼국지 보면 이거를 아주 잘 살리셨지 그냥 튀는 데는 아주 도사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깨에 화살을 맞힌 대로 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흥의 명대사 천안은 어쩌고 이걸 살려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버려 근데 이거를 살리려면 말이 쓰러져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조조가 튀는데 매복했던 여포군이 또 나와요 그리고 창을 던져서 말을 맞춥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조흥이 딱 나타나서 말에 태우면서 천하 하느냐 아니죠 조조가 쓰러지니까 여포군이 병사 둘이 조조를 사로잡아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조흥이 바람같이 나타나서 병사 둘을 해치우고 조조를 태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신나는 거라니까 막 나가요 장면 더 있는데 요구만 생략하고 이제 변수에 도착합니다 정사대로면 조흥이 배를 구해와야 되는데 이러면 긴박감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지금 바로 뒤에서 추격해오는데 잠깐 스톱 배 구해갖고 올게 이러면 안 되잖아 공간을 좁혀라 적군과 아군의 사이도 좁혀야 돼요 긴박한 순간 조흥이 조조를 말해서 내리더니 등에 들쳐 업고 헤엄쳐서 강을 건넙니다 멋있잖아 이렇게 해서 긴박감도 살리고 장면도 더 극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건너왔어요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병사도 없어요 조흥하고 조조는 그냥 이제 갑옷도 다 벗었겠다 세움 치느라고 그냥 그야말로 정말 물에 젖은 생쥐꼴이 돼서 이제 기어서 필사에 탈출을 합니다 이게 만약 드라마로 신상국지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또 드라마로 나오면 여기서 또 한 번 칠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는 산발하고 젖은 몸으로 가다가 조조가 픽 쓰러지면서 조흥한테 그러는 거지 나를 두고 먼저 가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쳐나 어쩌고 하면 이제 이거는 안 되지 이제 사람이 그 양심이 이제 너무 읊어 먹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상국지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조흥이 탁 해서 팔 같은 거 피를 내서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러면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사 2 읽고 이제 끌고 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도 끝이냐 아니죠 서영도 강을 건너옵니다 이 아저씨는 쌩쌩하게 말 탄 채로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돼서 딱 헐떡헐떡 하는 두 사람 앞에 군대가 쫙 깔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이때 갑자기 하우돈 뭐 악진 흩어졌던 조조의 부하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우돈하고 서영이 또 여기서 1대1 넣습니다 여퍼라면 몰라도 하우돈이 딴 사람한테는 안 져요 하우돈은 여퍼와 관우 빼놓고는 질 사람이 없어요 서영을 찔러서 세상을 하직시킵니다 원래 이게 정사에서는 이렇지 않는데 서영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하직하는 거로 연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서영은 퇴장하고 조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연의해서 묘사한 형양전투입니다 뭐 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관중의 각색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1대1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당신은 낙지 하하하하 뭔 소리야 이게 1대1 뭐 일기토로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거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나관중의 진짜 목적 1대1을 활용하는 것은 군대와 군대와의 전투를 1대1의 전투로 바꾼 나가 아니고 캐릭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요약의 답은 이거예요 캐릭터를 활용한다 삼국지에 앞으로 등장할 전투가 수백 개인데 이걸 맨날 전략 전술로 설명해 보세요 작가도 지치고 사람도 지겹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신성감과 다양성을 살리느냐 수백 명의 등장인물 장수의 캐릭터를 살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1대1이라는 방식을 쓴 겁니다 두 번째 비결 디테일을 살려라 장면 장면을 더 세밀하고 짜릿하게 만들어라 세 번째 무조건 신들린 듯이 써선 안 된다 이게 진짜 잘 드는 함정인데 그냥 전투 장면에만 몰입돼 가지고 살리고 살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이 안 살게 되고요 그러고 보면 나중에 또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먼저 프레임을 짜라 기존 정사의 전투, 연의의 전투 이거를 독자들의 마음에 들게 프레임을 짜고 선동적인 구조로 바꾸고 그 안에서 창작, 신들린 듯한 창작은 그 프레임 안에서 살려라 지금까지 정사의 전투와 삼국지의 전투 각색 장면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정사에서 이 전투는 형양 전투입니다 그리고 형양은 낙양 동쪽 정주와 낙양 사이에 있는 형양에서 변수를 건너서 낙양 쪽으로 가다가 패전한 전투입니다 소설에서는 형양과 변수라는 지명은 그대로 살리는데 형양과 변수의 위치를 통째로 낙양의 서쪽 즉 낙양과 장안 사이로 옮겨버립니다 왜? 낙양을 점령한 다음에 동탁을 추격하다가 벌어지는 전투로 바꾸니까 그러면 지명도 바꿔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삼국지의 연회에서 잘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정사의 기록까지 아예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낯설고 이게 또 사실성이 없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거란이 침공했는데 스토리를 좀 바꾸기 위해서 청나라가 침공했다 아니면 몽고족이 침공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거부감들 듣고 낯설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지명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래서 사실성을 담보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각색하는 거죠 이게 또 숨겨진 마지막 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2% 하면서 삼국지하고 소설 비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나관중을 까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뻥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줄 아시는데 물론 제가 중간에 뻥이라는 말 참 자주 쓰는데 이 말이 나관중을 까는 말이 아니에요 이 뻥이오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삼국지를 더 풍부하게 깊게 즐거움을 느껴보자는 게 이 프로의 목적이고 물론 그건 있어요 소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역사의 교훈으로 바꿔서 뻥치는 건 생략하자 그때 뻥은 이제 감탄사가 아니고 비난입니다 아니 경겁니다 알람 이 삼국지의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소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오고 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이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기운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래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지 때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 아이가 만들어진 것을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내면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없고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성들이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